음 여기가 지금 어디였는지 한번 예 일단 지금은 밑에 부분을 다 훑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서 계속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가야할 곳은 베레고스트 인데 어 그 전에 몇 군데 좀 더 둘러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음 명성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좀 우리가 악 파티이기 때문에 명성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면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밑에를 한번 훑어보고 와야 되겠죠 애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조심히 해야 될 거고 자 일단 얘가 몬타로니 네 클로킹 성공을 했고 밑으로 가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 네 아직은 역시 어 스킬 레벨이 높지 않아서 음 그때 얘랑 싸웠다가 어 명성이 너무 떨어지는 나머지 내가 타락한 레인저가 되어버렸죠 얘랑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됐고 어 투견 간단하게 처리합시다 어차피 또 쉬어야 될 거니까 어 뭐야 아 지금 피코니아가 맨손이네 하하 일단 화살 하나 껴주고 일단 피코니아는 전방에서 싸우면 안될 것 같네요 야 도와주지마 도와주지마 제가 죽이면은 경험치를 못 가져오니깐 여긴 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계속 실패하네요 예 이렇게 혼자 뒤처지고 있었어 예 참 숨지를 못하는 애다 오 겨울룩대 좀 쎄보이는 녀석이 나타나는데 음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돈이 좀 위험하네 네 네 포션 하나 먹어주고 넌 좀 뒤로 빠지고 누가 맞았죠 예 비코니아가 한 대 맞았네 오 위험하다 자 지금 뭐죠 음 돈이 치명타 나와가지고 32점 잘했죠 돈 레벨업 됐네요 레벨업을 시키면서 체력을 좀 채웁시다 레벨업 이 레벨이 되면은 바로바로 레벨 해주는게 좋아요 음 타코가 1감소 생명력 10 도른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수치가 14밖에 안돼가지고 레벨업을 해도 생명력이 많이 오르지 않는 단점이 있죠 여기가 끝이었나 여기가 끝이었나 오케이 여기에 무슨 숨겨진 아이템이 있죠 여기가 끝이었나요 음 팔만던 것들을 많이 겟 했고요 여기도 다 돌았네요 네시켈에 먼저 가서 물건들을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시켈에 먼저 가서 물건들을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신전에서 물건 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마을 상점에서 감정이 가능한 아이템도 있고요 그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민스크는 과감히 무시하고 일단 상점 먼저 들리겠습니다 애들이 좀 몬타론이 좀 피곤하다고 지금 불만을 하네요 네 기분은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일단 에너지를 좀 채웠고 하나만 내게 주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어... 잠 한번 자면은 에너지가 차긴 하는데 풀피가 차진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채우고 잠을 자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여하튼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으니 다 감정을 해주고 화살도 한 개지만 그냥 저는 아낌없이 다 할 거예요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지금 힐링 포션이 없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힐링 포션은 괜찮을 거 같아요 아... 이걸 한번 써야 되겠는데 나중에 아님... 그냥 안 쓰고 그냥 한번 가볼까요 어... 일단은 뭐 아이템 좋은 거 있는지 한번 봐보고 하나씩 올라가네 방어력이 6인데 대 관통 및 원거리는 8 이거는 이제 원거리 무기한테 좀 안 좋은 갑옷이네요 이거는 방어력이 6인데 100에는 4 관통 및 원거리는 5 얘가 훨씬 좋군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방어력이 5, 3, 4 예... 현재 얘가 제일 좋고 어... 얘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주문 내성굴림 이거는 일단 카기인한테 끼워주고 아무래도 앞에서 싸운 애들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니깐요 화염 저항력 40% 또 역시 카기인한테 이렇게 아이템을 채워주면은 여기 뭐가 뜨죠 이렇게 하나 뜨고 이게 이제 지금 화염보호가 생겼다는 뜻이고요 초성화를 가서 내려가면은 이렇게 화염력 저항력 40% 뜨네요 이 저항력이 이제 100을 넘겨버리면은 내가 불데미지를 받을 경우에 오히려 에너지가 차요 달지 않고 그런 점을 나중에 게임 후반부에 가서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 3 둘 다 3으로 내려가는데 6, 4, 5, 6, 9, 8 얘가 더 좋아 보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활은 얘한테 주고 피코니아 오케이 에드윈 에드윈한테 전기저항 방어력 대배기 공격 1 전기저항 20 원거리 공격 1 숨결내성 1 숨결내성이 뭐였지? 일단 전기저항은 별로 지금 쓸모가 없고 배기 원거리 오케이 요걸로 한번 씌워주는 게 좋겠네 이 로브가 이게 딱히 방어력을 낮추는 건 아닌데 그냥 부가적인 어... 버프가 이제 생기는 거고 다 했나요? 오케이 자 완드 완드는 이제 에드윈한테 전달해 주고 이걸 이제 몬스터를 소환하는 완드인데요 총 8번을 쓸 수가 있구요 그리고 다트 다트를 내가 누구한테 줬더라 오케이 얘가 다트를 이제 기본적인 숙련도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에드윈한테 다트를 씌워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얘가 무림매에 무려 두 개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얘를 약간 암습 공격을 자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암습이 진짜 안 씹이네요 잘 안 걸리네 그래서 일단 아이템을 한번 팔고 인사에 다트를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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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는 이제... 네시퀘 상의는 아까 우리가 겨울눙대 잡았잖아요 겨울 늑대를 잡고 나오는 전리품 중에 털가죽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줄 때마다 돈을 500골드를 주네요. 언드드 하고 싸울 때 좋네. 지금 파티에서 장검을 쓰는 애가 일단 보려 할께요. 얘도 잠깐 냅두고 필요 없는 거는 다 팔고 그 다음에 비코니아 비코니아가 지금 전투망치 철퇴무림매 일단 요렇게 혹시 모르니깐 아 이게 힘이 딸려가지고 벌써 여기에서도 벌써 초과가 되네 이렇게 해주고 비코니아 힘하고 건강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네 자이스타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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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해야 되겠네 애들이 다 탈진하네 아 어디 한군데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들렀다가 각각 웬만하면 밑에 다 훑으면서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아 여기쯤에 어디에 그 드리즈트가 있었는데 아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우선 좀 안전하게 열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따 애들이 다 지쳤어 지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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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애병 둘 오 광전사 오고릴론 오케이 자 다행히도 몬타론이 지금 은닉상태가 걸리진 않았죠 오케이 준비를 하고 어차피 곧 쉴 거니까 걸어운 오케이 자 더 좋은 것 같다. 칼라스 나. 나 여기있다. 나 여기있다. 내 행사는 너희야. 칼라스 나. 칼게임은 독 걸렸네요. 독 걸렸지만 원체 체력이 높아서 엄청 빨리 달지 않을 거예요. 독 걸렸네요. 여기서 독을 쓰겠습니다. 오, 또 있네. 어차피 쉴 건데 다 쓰죠. 공포가 걸렸고 걸렸으니 얘는 우리 주인공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고 없애면 자, 됐고요. 어차피 칼게임은 체력이 바닥이 돼도 한번 자면은 다 만빵으로 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뭐, 전리품이라고 딱히 별거 없네. 이게 뭐였죠? 이게 뭐였죠? 힐링 포션 하나 얻었고 가속의 기름 가속의 기름 가속의 기름이 여기도 있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아 어떤 포션은 저주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은 얘가 갑자기 미쳐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디버프가 되거나 이런 말변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짝퉁이다. 그래서 저는 얘는 그냥 버릴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기름이 있는데 예스? 그리고 여기 밝힐 게 있나? 게 없죠? 진짜 몬타론 덕분에 큰 추를 없이 잘 싸웠네요. 오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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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넣어주면 자신이 polit 좀 넣어보셔 비빔 이스라엘 뭐 이제 한 마리 잠재웠고요 이게 뭐지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님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건가 이미 없앴는데 우리가 거꾸로 왔네요 퀘스트를 해결한 다음에 퀘스트를 받았어 어 참 못숩네 공포 마법 한 번 또 걸고 이거 한 번 써야지 어 다 뭐야 어디다 쓴 거야 돈이 잘 맞네 돈이 잘 맞네 됐고요 어케스터 학교라는 게 새로 밝혀졌네요 어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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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권포를 걸어주면 자 다트를 한번 던져보면은 명중률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오 걸렸네 자 얘는 독벌려서 죽었고 이 중에도 하천어 코벌트들이 있네 오 우르니 원타로니 저걸 잘하네요 쟤는 이제 죽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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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의 힘 이렇게 주고 맹화의 기름 이거는 나중에 애들 엄청 북적거리는 곳에 있을 때 한번 써주면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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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곳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나봐요. 이를테면 함정 설치도 잘하고 함정 제거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만능형 도둑은 에이티플을 안쓰면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은 숨었죠? 어? 뭐 있다. 어? 밑에 뭐가 있네? 아 이거 이렇게 뭉쳐서 다니면 뭐가 있어 저거 100% 싸운다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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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정신을 잃어버리세요. 아, 나의 정신을 잃어버리세요. 아, 정신을 잃어버리세요. 아, 정신을 잃어버리세요. 저는 정말 알아요. 내가 말했다고? 일단 다트 던질 준비하고 아직 속박이 하나 있죠. 지금 당신은 정말 잘생겼어요. 지금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싶어요.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당신의 걱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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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세는 무슨? 난 무조건 싸워야지. 또. 깨끗하게 또 없애고. 없애러 갑시다. 안 멈추는 거였나? 오. 아픈데? 난 무조건 싸워야지. 난 여기. 또. 난 무조건 싸워야지. 오케이. 어. 이란. 너의 걱정은? 저의 걱정은? 저의 걱정은? 저의 걱정은? 저의 걱정은? 저의 걱정은? 제 일주일 업소. 그렇죠. 일단, 이 일만 없애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잔잠레드! 음. 얘가 좀 세네. 오케이. 오케이. 자, 돈이 잠들어있는 사이에 아이템을 수집하고요. 그 문탈으로 레벨업 됐네. 잘했. 어? 잠에서 벌써 깼구나 어? 아이템이 꽉 찼네 뭐 딱히 엄청 좋은 거는 없네요 지금 피곤해하고 엄청 좋은 거 같네 그냥 그저 평범한 떨궈지들이었어 몬타론 레벨업 도둑 레벨업이 됐네요 아 다 중요한데 요렇게 할게요 음 지바트 지바트쯤이야 자 쟤 잠시 자 자 또 잠시 응, 여전히 잘 숨지 못하는 건 의미 한가지. 오, 뭐야? 여기 뭐지? 즈바트 사이에 소가 한 마리 있고, 지금 무슨 침입을 당했나 본데? 여기 딱 이거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대화도 잘 못 봤는데. 그지, 없애달라고. 봄 먼저 없애고 얘네들은 누가 없애요. 독 한 번 줘야 되겠네. 안 맞았네. 그 전에 우리 주인공이 죽일 거에요. 됐죠. 됐죠. 나머지 다 없애주고 자동으로 되어있으니까 몬스가 있으면 그냥 다 알아서 없앨거에요. 돈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티끌 뭐 태산이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당연히 버려진 집이고요. 오 광전사가 둘이나 있어.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쉬어야 되겠네. 어, 이거 위험하다. 몬트롱 몬트롱 아, 이거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저 몬트롱 저, 몬트롱 다트 안 맞았네 내가 죽을때로 할게 내가 죽을때로 할게 오케이 하나 죽었고 안돼 오 아프다 다같이 붙어서 없애버리고 싶다 좋아 죽어 왕전사가 아프네 에드윈 레베로 1레벨 2레벨 주문 하나씩 배우고 1레벨 2레벨 주문 하나씩 배우고 어 메모라이즈 개수가 넘사벽에 내 시차 음 수면 2개 그리고 거미줄이 있었네요 거미줄 하나 여기만 돌고 자고싶은데 예 예 그럴거에요 여기만 돌고 잘거야 예 오 안죽됐지 얜 또 뭐야 아 도적들의 습격이 늘어나지 철은 떨어지지 사람들은 무기가 부족하고 들고 일어나지 상황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팽팽해진 것은 불이 엠으로 가고있다 저는 여기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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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큰일 났다 이것만 잘 넘기면 되겠는데 안 돼 다트 몇 개 없네 첫 멈에 다시 야 시선 engraved 타개 자 둘은 열로 지금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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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기 좀만 따라와 다트 다 썼네 저의 행동은 끝났어 안돼 내 행동은 끝났어 좋네 좋은데 좋은데 자, 자, 제발 제발 걸음 하나 살려가 안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난 여기 공포조항 마법을 스크롤이 생겼는데 무슨 공포조항 마법을 왜 뭣이지 아 아 이거 마법사 주문이구나 공포조항 좋은거 생겼네요 오케이 갑옷 가보고선 여기다 이렇게 중첩을 해서 갖고 다니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얘네가 마지막일거 같은데 또 안나오겠죠 없을거에요 네 여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내가 뭐 동굴같은거 빼먹은데 있나요 없죠 여기 아까 여기 열었었고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동굴은 없고 네 다 했네요 음 그냥 베레오고스트 가서 쉬어야 될거 같네요 너무 시간 오래 끌었어 너무 시간 오래 끌었어 여기서 한번 잘까요 뭐지 아 네시키를 한일에 대해서 잘 들었다 플레이밍 피스트의 장교 바이라고 한다 음 드디어 여기 있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그 머리가죽 하나당 50골드를 받겠다 라고 되어있구요 바로 요 아이템이죠 요 우리가 도적을 잡을 때 받는 전리품 지금 이한테 팔면 되겠네요 그러면 야 어디가 난 너한테 할말 있어 자 딴건 안받고 요것만 아이고 더블클릭해서 다 한번에 됐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할만한 사람이 어 어 여깄다 부존인 얘가 아마 팔라딘일거에요 얘가 무슨 퀘스트를 줄텐데 베레고스트에서 남쪽으로 가다 남서쪽으로 더 가면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패거리가 무리짚고 있다 아 이거 퀘스트하면은 또 명성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떡하지 자 타슬로이 놈들한테 망토를 망토를 뺏겼다 클럭우드로 가는 망토 클럭우드 클럭우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클럭우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아직 퀘스트상 보이진 않을건데 이제 곧 갈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도 우리가 기억해뒀다가 클럭우드 갔을때 같이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퀘스트를 두개를 받았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여기 대장간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수상한 액체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 가면 되고요 어 어 저 아찌가 왜 따라서 나는 잔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네 이제 남는건 동기를 정하는 일 뿐이군 달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오 그리 놀란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하네 잔의가 찾는 도적들은 북동쪽으로 여행하는 습관이 있다네 은근슬쩍 정보를 흘리네요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걸면 선택지가 하나 생기죠 며칠간 시간을 주면 결과를 알려드리다 며칠 후 여기를 다시 들리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또 새로 찾은 아이템들 감정해주고 새로 찾은게 뭐 별로 없네 팔거는 네 보석들 좀 팔고 이것도 팔고 여기 베르고스트 대장간이 그래도 게임 초반 중반까지는 어 꽤 좋은 것들을 많이 팔 거든요 음 아 힘이 딸려서 방패를 못쓰네 이게 초반에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네 에어 그지네 지금 음 장교 바이 를 말하는 거냐 이미 얘기를 나눴단다 나를 찾는 사람이 나를 찾는 사람이 갑자기 부쩍 늘었네요 네 이제 한번 베르고스트에서 안 가본 데 몇 공도 돌아다니 해볼까요 네 당연히 당연히 자 됐고요 너무 좋다 딱 봐도 무슨 머리에 현상금이 걸려있다 죽인자는 350골트 돈이 얼마 안되네 내 머리가 저 같이 밖에 안된단 말인가 그게 더 기분 나쁘네 위층에 뭐가 있었더라 물건을 훔쳐서 뇌물을 주면 명성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기억이 안나네 어? 안걸리네 잠자고 있을 때 물건 따면 안걸렸나 어? 아니면 레벨이 높아서 안걸리는건가 그러면 다 따버린다 어? 안걸리네 이게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은 약간 경찰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신문을 해요 그래서 네가 도둑질 했냐 안했냐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서 도둑질 한게 뻔히 뒤통 났는데도 안했다고 하면은 근데 싸우거든요? 싸우면 이제 난리가 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대놓고 지금 끼어 있고 여기에서 이걸 도둑질 하면은 걸릴 것 같은데 음... 일단 그냥 부딪히 이건 그냥 뭐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같네요 별로 도우면 안되네 어... 이걸 훔치면은 100% 걸리겠죠? 어? 안걸리네? 어? 안걸리네? 어? 어? 뭐지? ㅎㅎ ㄱ 안걸리네? 모르겠네요 어딨지? 퍼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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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듀를 찾아라 여기있다 ㄴ 진짜 learnt 좁 단장한 시07 security 혹시 주변에서 개의 머리를 한 커다랗고 너저분한 놈 자 여기서 노을이 정답입니다 서쪽에 있는 하얘지 머무르고 있다 단검을 훔쳐갔다 칼을 찾아주죠 갑자기 퀘스트가 많이 생겼네 칼을 찾아오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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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안이야 남편. 어 이거 무슨 편지가 있었을텐데. 베르고스트 여기 남쪽에 여기 여기서 누구를 잡고 편지를 얻는게 있는데 잠깐만 여기를 내가 안했었나요?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저장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편지를 못찾으셨나? 아 이 지역을 아예 안했네요. 아하 여기서 편지가 있을텐데 내가 편지를 어디다 팔았나? 버렸나? 기억이 안나네. 아 아고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미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명성을 올려줄거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퀘스트라서 여기 왔으니 여기를 한번 훑어봅시다. 위험한 퀘스트라고 생각한 아예 어 arche에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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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넬 쥬룽의 장화 아, 여기 퀘스트 아이템이 있었구나 또 있네 마야키 파인 마야키 봄구리 있었네 어려운 전투가 없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없네 역시 아무것도 없으니 보상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도 힐링 보장 다섯 개를 얻었는데 네? 정말 당연히 당연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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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 지역은 쟨 누구야 또 오우 이 그룹에 대한 행동을 더 생각해봐요. 이 행동을 더 생각해봐요. 이 행동을 더 생각해봐요. 정말. 정의병이면 뭐 있을텐데 없네 빨리빨리 맵을 밝히고 다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빨리 레시클을 건너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빨리 이제 동료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 훑질 않고 빨리빨리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어 이게 좀 쎈는거 아니었나? 별로 안쎈네 오 오 쎈데? 오 쎈데? 오 뭐야 괜히 깝쳐가지고 오케이 이건 뭐지 어 다 쓰러져가는 집이다 주인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알 길이 없다 네 뭐죠? 이쁘게 생겼네요 하나 주십시다 그러면은 레시클 가는 길에서 퀘스트를 하나도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퀘스트를 하나도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네 네 저는 여기 오오 돈이 조금 위험하진 않을까 아 아 아 돈이 조금 위험하진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한번 잘 될까 아 오케 다 끝냈죠? 네? 당연히. 얘네는 아예 돈이었네? 굴? 자, 몬타워는 좀 비워서 백업하고 있어야 되겠어. 오, 아주 시원시원하게 다 배버리네. 카게인과 돈 다 크리티컬 치명타가 떠가지고. 애들이 피곤한데도 잘 싸우네.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또 쉴 거니깐. 저 정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도 다 끝났고. 아이고, 제일 약한 애들이 나왔네. 약하지만 그래도 몬타로 누워. 오, 끝났네. 그럼 여기도 안 돌아봤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도 안 돌았었네. 당연히. 저번에 영임을 기억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 여기도 좀 뭐가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몬스터를 한번 소환해야 될 것 같네. 여기서 같이 싸웁시다. 내가 보존. 다 같이. 다 같이. 애들이 좀 많네. 다 같이. 애들이 안 지키려. 다 같이. 가사. 계속." 그. 저. 되어. 부끄러워. 나 이거. 흥... 다 같이. 맨 1992. 여기. 양의는. 박력이. 다 같이. 아닙니다. 양의는. 됐구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떤 가문의 아이템인 것 같구요. 애들이 이렇게 지금 껴있을 때 최대한 몬스터를 잡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어요. 몬스터를 소환하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얘는 그냥 여기 있어. 그냥 내 갓 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서 도망가오는 건가요. 정한이 주님께. 빨리 정차를 하면서 여기도 애들이 있네요. 릴링을 쪼守여서 밀리기를 하겠죠 OK 아주 막이 처럼 애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됐고 오케이 스코어한 오 덮고 됐네요 네,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독이 걸려가지고. 어, 해독제를. 해독제, 해독제. 됐어. 위험할 때 여기 왔어. 오케이. 위험했어요. 카냐는 생겼고, 화살을 또 넣어주고. 어... 어... 여기는 이제 여기만 밝히면 될 것 같네요. 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올라가는 길에 뭐 도적이 있나? 전투가 딱히 있어 보일 것 같진 않은데. 그쵸, 이제 진짜 쉬어야 되겠죠? 응,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 넌 그 동안에 아이템이나 한번 모아봐. 좋은 아이템이. 응. 응. 둘이 다 맛있게. 네, 고도를 하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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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당연히. 이건 또 뭐지? 흠 당신이 뭔가 말해주시오 어? 별거? 별거 없네 어? 또 굴 굴? 자... 몇 칸? 몇 칸? 몇 칸? 너의 걱정은? 정말 이제 다 돌았네요 이제 다 돌 것 같네 다시 베레고스트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제 진짜 쉬어야 되겠어요 네? 오케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정말 당연히 끝났습니다 흠 당연히 감정할 거 있으면 또 감정을 하고 어... 장화가 하나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팔만한 아이템은 석류석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신발이 하나 나왔는데 그림자 숨기 15% 조용히 이동하기 20%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 퀘스트 아이템이에요 누가 이제 이걸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거를 갖다주면 경험치를 받고 이 신발을 이제 없어지는데 저는 그냥 얘가 쓰게 내비둘게요 얘가 쓰면은 이제 여기 조용히 이동하기랑 그림자 숨기가 좀 수치가 올라가죠 퀘스트 수행하면서 받는 아이템 아니요 경험치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예, 이제 다 지쳤네 예, 진짜 쉬어야 되겠어 예, 이제 다 지쳤네 예, 당연히 예, 정말 예, 정말 럭시랜드에서 한 번 자고 예, 뭘 또 배웠네요 손이 마를 겁니다 다른 자들은 내 임무에 끓이들인 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니 누군가는 널 배신할 수도 있다 그게 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처럼 하는데 날 배신한 놈들은 날 죽이지 못했지만 너의 배신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여튼 돈이 뭐 그런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배신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하네요 3위원회 소식을 충분히 의심하지 않았다 넘들은 내 하폭행동 혈통에 대한 증오를 숨겼지 친구로 생각하도록 나를 기만하면서 말이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요, 하지만 난 너의 친구고 난 너를 응원할 거니깐 흠, 그걸 누구도 믿지 않는 게 좋겠네 다시는 내가 다시 놀랄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또 특수 기술을 하나 배웠죠 네? 다 됐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이 트란지그란 녀석을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깐 찾으러 갑시다 당연히 여기 있네요 당연히 자 일단은 덮어버리고 빼박 못하게 분명히 저 이 사람들은 대한 걱정은 를 보여줄 것 같다고 말하네 내가 걱정은 를 해 네, 그 날 대가를 치르도록 하죠 누가 대가를 칠지 한번 보고 우선 이걸로 잠을 재워볼까요 면역이 생겼네 어 죽어버렸네 죽으면서 세계지도가 갱신되었습니다 뭔가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떨궜네요 소지품이 꼭 잡고 편지 하나를 죽고나서 일찍 갱신이 됐구요 펠드베일이나 라스우드가 될 것이다 그곳을 방문해서 우리 야영지를 찾아오기 바란다 그 전에 우리가 얘를 죽였네 세계지도를 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도적 야영지가 떴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이예요 왜요? 음... 내가 얘기했대요?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 아이템이 꽤 괜찮은 아이템이고 그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훔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죽여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지금 소매치기 기술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 같고 만약에 얘를 죽인다면은 명성이 내려가겠죠 근데 너무 명성이 심하게 내려가면은 타락한 레인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소매치기가 실패 됐으니 싸우겠죠 한번 죽여봐야 되겠어 다행히도 타락한 레인저가 되진 않았고 명성이 딱 다섯 개만 떨어졌으니깐 오케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잘 됐고요 자 여기 무슨 망토를 얻었죠 이거를 후다닥 가서 감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물쇠를 잘 따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물쇠를 잘 따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어두워서 지금 영업이 종료됐을라나?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나? 너의 걱정은? 영업이 종료가 됐죠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바로 옆에 예 이제 사원을 갈게요 사원은 어차피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여행의 시간이 0시간이에요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고 사원에 가서 애들 치료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얻은 아이템 감정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예 감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애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애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애들 치료해주고 그냥 만피도 그냥 만들어주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예 됐고요 음 스크롤은 다 애드윈한테 건네주고 일단 이거 무슨 반지를 얻었는데 네 방어의 반지네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돈 네 낄 수 있고 스크롤은 다 애드윈한테 매력이 두개가 올라가고 생명체 현혹 음 자 요런게 있습니다 매력이 두개가 올라간다 누구한테 끼워주면 좋을까요 주인공한테 주겠습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 한번 소비하고 끝나는 스크롤을 빨리 스크롤 써서 인벤토리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게 중요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그쵸 요 매직완드도 에드윈한테 건네주고 네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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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계 지도를 다시 보면은 어 지금 이 밑에는 이제 다 했고 여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곳 시 있고 그 사원에 서쪽 부분도 아니 동쪽 부분도 해야 하고 어 갈 길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사원 지역을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어 요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미진진한 곳이에요 예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